오금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깐디 인도 깐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세계적인 성자라고 합니다 가장 내가 알기로 인도에서 가장 존경 많은 인물이 깐디인데 깐디가 젊어서 영국 유학을 갔어요 나중에 변호사 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됐는데 그가 성교사님 엔두루스라는 영국 성교사와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고 처음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문앞에서 쫓겨났어요 무엇 때문에? 유색인종이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힌두교인으로서 그래도 그분은 산상수원을 가장 좋아하고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숭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하고 생각하고 교회에 갔는데 그 쫓겨났을 때 그 참당한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안 갔어요 글을 많이 받아서 그때 만일에 주님 만났다면 인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 보금의 포용성, 융통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내가 종, 사랑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주님 만나서 보금의 진리가 뭔가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죄와 율법에서 죽은 보금의 능력을 알아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고 영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주님과 교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의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은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라지더라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대 영혼, 영혼의 수준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구수의 종만 되어버리면 그분이 만화하고 만주의 주 대신 그분의 종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종, 사탄의 종이 되고 사업의 종, 물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욕의 종이 되어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됐고 율법 아래인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인자에게 내가 율법 아래인자에게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을 때마다 바울이 사도인의 1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우리가 이방인을 행하느라 어떤 데 옷을 터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분은 이방인 가리라 아주 단호하게 끊어요 그런데요 그 후로 또 유대인 회당에 또 가 뭐요 바울은 다시는 너희들한테 복음 안전한다고 막 그래놓고 또 간다고요 바울은 거짓말 됩니까 한 번 말해놓고 안 가면 안 가야지 그런데 왜 또 갔을까 또 갔을까 바울은 그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에게 끌어진다고도 원하는 것이 내 동족 구원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심장 오늘 중요한 것이 아무리 전도가 중요하고 이렇게 해라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뜨거운 내 심장에 필요 없으면 내 심장에 영적 발동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님 하시면 권능받고 증인 데리라 데라 명예 데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님의 감동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문제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전화하면 지옥가니까 지옥이 어떤 건 영혼을 어떤 건 불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지옥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죄와 필까지 싸워야 되고 지옥까지 앉기 위해서 아이고 뭐 고상한 얘기하는데 뭐 지옥 얘기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 명목장 크리스찬들이 지옥 간 속에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주님 못 만난 사람들 물과 성을 거듭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전화는 견딜 수 없고요 전화는 화가 있을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마음 오늘은 그런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아울은 율법에서 해방을 얻었고 그렇지만은 때로는 그가 디모드에게 한례를 행해요 한례 하지 말아게 해놓고 갱그레 가서 자기 소원에서 머리도 깎아요 왜? 그렇다 해서 한례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서 그 정도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얘네가 여러 모양이 된 그 정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약한 자 약한 자 된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 앞에서 내가 약한 사람을 내가 강한 사람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상처 줘요 지금 망해서 힘든 사람한테 내가 돈 자랑하고 자식이 잘못됐는데 내 자식이 잘 된 얘기만 쓰겠냐고요 같이 아프고 우느냐 함께 같이 울고 우느냐 함께 웃어주고 정말 우느냐 함께 웃어주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느냐에 대한 동정이라도 같이 같이 칭찬해주고 왜? 그 사람의 분위기 비유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공허자입니다 어떻게든 구원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냐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아주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비유를 맞추고 섬기고 사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도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죠 왜? 그 영혼 만약에 내가 잘못 오면 지옥 불 속에 가야 되는데 나는 정국은 못하겠어요 어떻게 살려볼까? 큰일 난데 지옥감 어쩔까? 항상 생각하고 날마다 불을 볼 때마다 지옥 불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난데 세월은 막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주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공탄통치 시대에 러시아의 안수용소에서 보리스 콤피드라 이름을 가진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지령에 의해서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병들어도 그냥 고치기보다도 수술하기보다도 그냥 정상 그리고 도장 찍어서 전부 일터 작업장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명한 한 청년이 왔는데 장암 걸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위의 지시에 걸어가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치료시켜주고 수술해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회복되는 날 당신의 목숨에 위험을 물을 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예수입니까? 그때 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참 소중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의사는 처형당하고 사형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 살린 사람이 누가 됐냐면 유명한 노벨상 수상작가 알렉산더 솔레인치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보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보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보금을 했으면 뭘 못하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공산당들은 공산혁명을 위해서요 아버지, 동지, 동지의 공산혁명을 위해서 모든 걸 공산당은 모든 걸 행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박헌영이라는 분이 남노당 총책이었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공산당으로 잡혀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똥을 보고 막 바로 아, 이 놈이 미친 척이구나 안 속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날마다 밥 먹고 똥 못 먹어 지 똥 막 퀵 끓고 요 놈 보통 놈 아니네 저놈이 속을 안 속아 6개월 똥 먹고 있으니까요 속았어 내줬어 정신병자 아니었어요 공산혁명을 해서 똥 먹었어요 별것 다예요 아, 근데요 나는 지금 주사파, 좌파 세력들이 아무리 나라 뭘 모르고 있는데 남노당 국가나 갖고 당장 죽었어요 여러분 월남전 때 배투공이 배투공들이 우리나라 때 주사파 같은 월맹, 호지명 지령이 배투공들 월남이 적화됐을 때요 월맹에서 배투공 다 죽였어요 지금 적화되면 주사파들 지금 좌파들, 주사파들 주사파가 김일성 사상받는 사람들 적화되면 뭐 한자리 할 것 같아 다 먼저 죽여버려요 나 그 얘기 좀 하고 싶어 정신 차려야 돼요 공산당 무슨 공산당 공산당은 별것 다예요 제가 공산당 얘기가 아니고 보금에서 무엇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별것 다예요 무섭습니다 공산당 인물을 위해서 별일 다 해버려요 보금에서 영혼 위에서 정말 기독교 사상 정신 가진 사람만 공산당을 이겨요 왜 그분의 십자가 피죄의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생명 있는 보금의 능력 있는 사람만 공산당이 그렇자 이길 수가 그래서 저들은 절대 공산당은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공동으로 생각 나라면 기독교 정신도 있는데 공산당은 기독교를 말살 시키라고 못해봐 공산당 세상 어떤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독교 정신 받기 예 하나님의 생명만 가진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에 목숨 걸고 순교를 해요 순교 공산당이 순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순교 보금을 해서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도 성교사 모셨는데 윌리안 케리가 인도 성교의 개척자로 알고 있어요 성교의 아버지라는 분인데 그분이 인도 간다 갈 때에 그 가족이 다 반대했어요 그 부인이 여보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 교육 좀 생각해봐요 당신 가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사명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간다고 갔대요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 교인들도 막 말겠어요 훌륭한 목사님 안 놓치라 그래서 견이 보금을 갔어요 그런데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이 힌두 가부들은요 사티의 제도라 남편이 죽으면 같이 불에 타서 중단해요 그런 종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제일 똑똑한 아들 그 그 겐지시 강가에다가 악어밥을 주면서 기뻐해요 자기 신한테 제사드려요 그런 세상에 그런 데 가서 어떻게 보금을 저래요 근데 말라리아에 의해서 결국 큰아들이 또 죽어요 아내가 정신병자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죽어요 전만 같아도요 하나님 세상에 너무합니다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아내가 정신병자 되고 큰아들이 죽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데서 보금을 전합니까 한 명도 전도도 안 되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근심을 맡길 수 있었다 저는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고교한 사명이 맡겨진 이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이겼어요 여기서 그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나에게 사명 주신 것만 생각할 때 기뻐하고 기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왜 맞고 기뻐하고 기뻐한 분과 사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영혼 구원의 일을 나에게 맡겠다는 이 감격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란 케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윤란 케르를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 믿고 믿어주고 싶어요 제발 제발 주님의 심장 가지라고요 이 사탄과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기뻐하고 결국은 7년 동안 전주에서 한 명의 영혼을 공부하되었어요 그러면 낙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7년 만에 한 명 구원시켰어요 18년 동안 600명 세례주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의 보급이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고비 오늘 우리나라에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힘듭니까 7년 동안 안에 6년에다가 만일에 보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 싸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윤란 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사단이 뭔지 알았어요 기어코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도 정말 기도응답되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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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축복이 증대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보급 전파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돼가지고 어민 명령이 지금 봐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어민 명령한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 만나고 사명 왔을 때 너무 감격과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뭘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마다 다 가진 거 있으면 사명이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나 재능이나 뭔가 재능이 있으면 그걸 줄 때는 달란다 다섯 반 사람이 때문에 다섯 남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어서 인생 산재도 다 겪었고 그래서 질병에서 고친도 받았고 사회 위기에서 부도에서 살아났고 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시킨 것을 만났고 구덩이에 올라왔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일에 사명이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전문가가 자기가 밑바닥 인생 걸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걸어간 부담이 있으면 사명자예요 우리가 성교지 보통 성교사들이 한 번 단계 중에 한 번 갔어요 그런데 그냥 오고 잊어본 사람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또 생각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까 그 불쌍한 아이들 신발도 없이 살고 그 무식한 아이들 어떻게 할까 막 그거대 마음에 그러면 그거대 마음에 잡혀서 다시 가고 두 번 세 번 가다가 결국 성교사가 가더라고요 걸고한 부담 무엇에 욕심입니까 무엇에 끌리냐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사람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렇다마는 세상적인 별것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명감당하고 행복과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 옆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 옆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인생 걸었었을 때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의 열정 가지고 영혼 사랑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우라의 꼭 유명한 빙점 저자 금일 13년 동안에 침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폐병에 허리 디스크에 그런데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생각한 아 멋진 생각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웃으리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리라 웃으면서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행복하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겠다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퇴원해서 나중에 병원에 있었을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더라 보통 사람은요 영혼을 구원시키고 안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 영혼이지 내 것도 아니고 나 너무 병원에 있는 생활이 힘들었어 그런 많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병원 생활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때 전도 많이 했으니까 차라리 병원에 있기를 잘했네 내 병원 생활이 같이 있고 의미 있는 복 있는 시간이었어 비슷하지만 똑같은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에 나는 복음 면에서 행복하고 주님 나라 쓰셔서 내가 고통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역사였고 그래서 내가 영혼 많이 구원했다는 주님의 기쁨 주님 원하는 영혼 그걸 내가 이루는 것 그것이 기쁜 사람 성교지에서 많은 윤리한 캐리 같은 고생을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 가지고 고통을 느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좋은 힘을 낼 수 있고 복음을 했었고 내가 영적 생활을 했고 거의 행복하다면 주님 사랑한 거예요 오늘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임전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잠깐 사는 인생 바울은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이 기뻤대요 그래서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세우는 가장 행복한 사람 빌리포 감옥에서 제일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에 그 쇠사슬에 착고에 치아 감방 으실신 그 곳에 추운 곳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라 빌리포 서신 복순이 가장 기뻐라 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실제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쁨을 줬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 많은 설교 들어도 그래 나는 뭐야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가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가 영혼의 열정이 있는가 내 주위에 수오만을 추구한 영혼들 몇 번 전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그건 내 책임 아니야 아마 예정이 없는가 이루고 이루하고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울고 하나님은 천사도 흠모한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오늘 이번 성교사회 등에 들으시고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불타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의